시작한거야? 시작한거야? 아 이거 댓글이 이렇게 그대들이 보인다 보다 들어가는데 잠깐만 아직 안 들어왔어 저희가 지금까지 막 부르고 있어가지고 당신 최고랍니다 저쪽 인사 한번 이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미지 보고싶어서 릴라이브 켰어요 릴라이브 켰어요 이렇게 돼 됐다 내가 팔이 긴이라고 해볼게 고무고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때? 난 좋아 어? 고무고무했어 유나 팔 아프기 전까지만 들고 있어 그럼 이제 내리는거 아니야? 에어허그 오케이 에어허그 호그였어? 무슨 말 하는줄 알았어 에어허그 프리스타일 하는거 같아 리아언니 프리스타일 주먹가위보 언니 오늘 힙스터잖아 제가 춤 알려줬거든요 제가 옛날에 크럼프를 잠깐 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려줬어요 주먹가위보면 된다 그래 주먹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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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이제 원잇이나 이럴 때 노는 구간에서 주먹가위보 같은거죠 놀아 몰래 완전 신나게 하였어 유나 옷보고 아이돌 구구구 멤버인줄 아 하필사에 유나 아이돌 구구구구 구구구구 제가 새로 영입됐거든요 이번에 누가 만들어? 저를 잘 봐주셔서 좋은 기회로 아이돌 구구구 멤버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나 잘가 이렇게? 잘가 유나 ely 리아 언니 진짜 오늘 약간 안 어울리나 모든 가수 좋아하고 아니 왜냐면 제가 목이 목이 약간 아파가지고 예 하지 말고 모those 아 궁금해 나 사실 좀 들어봐 들어주라 그래 우리 할말에 있는 사람이 할말에 있는 사람이 좀 가서 할말에 있는 사람이 좀 가서 할말이 있지 나 할 말 있어 믿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왜왜왜왜 있지? 믿지? 아 믿지 왜? 너무 좋아 뭐하냐? 믿지만 좋아 믿지만 그럼 잇지는 안 좋아? 잇지는 세컨드야?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아니 세컨드라는데 세컨드 2위 첫 번째, 세컨드 우리가 두 번째냐고 우리 두 번째야?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의 빛들고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가사는 몸짱 아니야? 몸짱 아니야? 몸짱 아니야? 아 그래? 나는 좋아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닫았나봐요 12시도 안 된대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이 나의 배터리가 민지가 이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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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다 됐어 정소리 깨만 정소리 깨만 제가 정소리 안나오게 저희가 왜 이렇게 애턴까지 나오는거 알아? 소소하게? 유나 가리가리 가리가리 텐션이 너무 좋대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연습을 열심히 하고 뭐하고 있었냐고 저희 진짜 연습하고 있었어 저희 무슨 연습할게요? 뭐겠어요 쇼케이스 연습했지 그거 말이 되겠나? 우리 당장 다음 말해도 되겠나 말이 안되겠어 말이 안되겠어 아니 말을 해도 되겠나 잠깐만 잠깐만 안되겠어 일로와야겠어 안나와? 안녕하세요 그럼 오케이 왜? 뭐 들리지 않아 지금? 안들리는데 내 목소리로? 아닌데? 됐어 이명? 됐어 이제 저희가 다음주에 쇼케이스를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맞아요 자카르타 자카르타 우리가 간다 자카르타 자카르타 첫 쇼케 하러 자카르타 가거든요 저희 이걸 이렇게 접으면 너무 너무 귀요미 되잖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끝날 때 테이 케어 하자 나 보고 갑자기 너네랑 너네랑 같이 언니 맞다 아 류진 내가 괜히 다가갔네 류진이 진짜 프리티래요 여러분 땡큐 땡큐 아 아 아파 뭐 어? 잇지 굿즈 샀어요 우리 또 살게요 어? 알아맞혀 보라는 건가? 나도 사야돼 나도 사야돼 그래서 잇지랑 커플 할 수 있게 응 오자 사야해 똥 똥 똥 똥 어머 해봐 다시 시작 똥 똥 똥 똥 똥 똥 나 못했어 각자 각자 스타일 이걸로 떠들었다 비행기 쳐 봐 자 각자의 프리스타일을 보겠어요 시 똥 똥 똥 똥 똥 완두콩 네 명 같아 귀여워 시작 똥 똥 뭐야 언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측해 알았어 니아 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시작 똥 똥 똥 똥 똥 귀여워 봅시다 잇지다 잇지예요 저희가 잇지인데요 네 괜히 시작했나봐요 미안해요 민지 도망가지 마라 잇지 안 돼서 아리랑 아리랑 나네 아리랑 고개 얘 거긴 미지가 너무 처음 들어봤을 거 같아 한국 코리안 트래디셔널 한 한 또라진이라 그 한이 그렇게 여러분 다음 노래는 어떤 건 들려 드릴까요 노래 어떤 건 들려 드릴까요 저희 신청곡 받을게요 우리 요즘 부르는 거 있잖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 추워 아니 10월에 어느 날 아 추워 어느 멋진 날에 언제 불렀어 이거 가정 불렀어 이제 10월 지나가 이제 한 3일 뒤면 10월 끝이야 가사 알아 저희 음악시간 진짜 열심히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단소를 제가 아리아 음악시간 아리아 아리아 밤의 영화에 아리아? 밤의 영화 아리아 우리 목풀다는 거 저희 목풀다는 거 저희 목풀다는 거 박효신 선배님 눈 예뻐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린어에 우리 유행 여러분 노래 부끄러워 뜨겁게 이게 안녕 나는 연습 우리 연습생 때 이거 맨날 연습했잖아 들어보자 잘한다 잘한다 잠깐만 유나꺼 들려줘야 돼 유나꺼 가까이 들어야 돼 괜찮은데? 마이크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이거 알았어 퍼포렛지 노래 마음대로 내가 그래서 사탕을 그렇게 들고 다녔어 놀리빡 같은 거 쇼케스포 안 돼요 며칠 안 남았는데 쇼케스포 언니를 받아야 해 언니가 제일 영혼이야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프리스타일 춤 보여주세요 쇼케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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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있어요 제가 전세계 유행시킬 춤이요 메이킹카레 카레만들기 카레만들기 스포일러 그러면 이거를 아니야 스포일러 제가 어느날 카레를 만들었어요 그 어느날이 스포일러 근데 딱 카레를 만드는데 영감을 받은 거예요 카레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춤을 만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다들 인정하지?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그때 요리를 좀 많이 해서 먹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이게 왜 더 기억에 남는지는 진짜 뭐 이렇게 리듬을 해줘요 왜? 이렇게 해주면 안돼? 여러분 세로로 돌립니다 세로캠 세로캠 어 미안 내가 너무 짧아 보이잖아 언니 아 미안해 미안해 언니가 미안 이거는 언니가 내가 해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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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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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났어 이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리듬을 타요 리듬을 타다가 손을 이제 칼을 만들어야 돼 메이커 카레 메이커 카레 메이커 카레 그리고 이게 안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춤인데 아 조금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 손을 둔까 이렇게 했어요 원래 있는 춤 아닌가요? 그냥 메이커 카레로 가는데 아 그러면 메이커 카레 저희가 처음에 엄청 웃었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 다 따라하고 있었어 저녁 내내 다들 메이커 카레 메이커 카레 진짜 웃겼어 근데 카레 맛있었죠 그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대요 제가 시력이 진짜 좋거든요 리아 언니도 한 번 사주면 안 돼? 왜? 그러면 나 언니 오늘 룩을 보여드리고 싶어 네 오늘 룩? 루지 분들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시력이 좋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 키스가 뭐야? 그거 입 밖으로 읽지마 진짜 류진아 얘 뭐라 했는데? 얘 뭐라 했는데? 얘 뭐라 했는데? 얘 뭐라 했는데? 잠깐만 우리 류진이 내 동작이다 까보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알려줘 안 돼 안 돼 우리는 있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있지 있지 우리 막내야 우리 인사 안 했어 와 익숙해졌다는 뜻인거지 아니 빨리 얘기해 빨리 인사드려 야 너 너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야 이거 뭐야 뭐냐면은 지금에서 더 많은 비티들이 볼 수 있었어 맞아 우리 제일 인사 늦게 됐다 무슨 댓글이 달려요? 어 리아 누나 랩해주세요 어 랩해줘야 돼 실제로 언니 왠지 오늘 랩하고 싶게 생겼다 맞아 맞아 이렇게 딱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오늘 랩하게 생긴 거죠? 너의 그 번거지 저거 근데 오늘 조금 약간 저 오늘 매우 약간 감기 걸린 사람이 저보고 왔는데 약간 좀 아파 저 오늘 매우 호지하게 하고 왔는데 너의 그 번거지 리아는 랩 좋아해요 어 잠시만 언니의 그 번거하지 마치 코지하지 믹스칼 믹스칼 나 머리가 되게 노랗네 그러면 빨개? 우리가 그때 매우 엄청 했던 게 뭐 랩? 랩했어? 웬토리 선배님 유나 웬토리 선배님은 뭐야? 아웃사이더 선배님 웬토리 선배님 웬토리 선배님 두 분이 정해지고 살아가는 바뽀 두귀를 넘고 두귀를 막고 이거 거기서 했었잖아요 그거 아이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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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가 다 절았어 이 죄지가 두려워 유나가 다 그치? 틀렸지? 언니 랩 해달라니까 제가 할 줄 아는 랩 체리 랩 딱 하나 아는데 그거 할 수 없어 그거? Can nobody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딱 하나 유리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니키미나지 선배님 거예요 아아 너한테 들었었어 선배? Let's go to the 그건 아니다 아 슈퍼베 아 슈퍼베 열심히 학교 다닐 때 그거 다들 많이 하셨어 우리 나 우리도 엄청 많이 했어 아 진짜? 한국에서도 막 많이 그럼 Let's go to the 스타러쉽 진짜 많이 했어 스타러쉽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하나 둘 셋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레액션이 약했어 아 잠깐만 핫함수 맞아줬어 우리 오늘 너무 친근한데 다른 노래 부러달라고 하세요 다른 노래요? 자 있지 주커박스 가야죠 이큐박스 이큐박스 우리 트로트 하지마 밤에 트로트 하지마라 아니 진짜 채량언니가 트로트를 진짜 잘해요 짠짠짠짠짠 이제 울진이 가요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채량언니 좋아? 트로트 있어요 다들 나는 사랑의 배터리 그래 나 부기맨 좋아했어 부기맨 좋지 부기맨 좋지 부기부기부기맨 나를 사랑하나 해요 이럴게 일럴게 일럴게 뭐야 그 발 언니 군디 됐어 다음 노래 불러주세요 다음 노래 네 채령이 최애 트로트가 뭐예요? 저 꽃 좋아해요 꽃 너 뭔지 알지 우리 좀 모르는데 알아 채량이랑 저랑 노래 아는게 있어 되게 어렸을때부터 듣고 저 니가 참 좋아 이런 노래 들으면 언컷하고 그래요 니가 참 좋아 주얼리 선배님 니가 참 좋아 온종일 정신없이 난 되다가는 넷 만나면 니가 생각나 니가 생각나 그건 알지 그럼 나도 알아 유나 몰라 내가 저번에 싸인 이거 춤추고 있었는데 그게 뭐야? 저희 베트남에서 이렇게 부채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유나가 부채를 샀길래 옆에서 제가 싸인 아시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 그래서 타타타타 옆에서 쳤는데 유나가 그게 뭐야? 어디 어디 암호 저는 노래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나도 그게 암호 나도 나도 어쩌다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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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겠다는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리아 언니한테 키스해달래 넌? 뭐라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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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유나 소해감? 이거 여자팀 노래여서 유나를 위해서 불러준다 나도 이때 이 팀 아니었어 왜냐면 저는 연습생때 제가 키즈팀이고 언니들은 여자팀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마 그거! 너무 귀여웠는데 그거야 나는 그거 기억나는데 그거, 메간이 좋던 거 If I was you, I wanna be me too 맞아 I wanna be me too, I wanna be me too I wanna be me too, I wanna be me too 이거 정말 춤을 재수하러 짰어요 체령이가 그냥 가짜 썼었어 너무 그냥 그리고 우리 이거를 할로윈 파트 때 우리가 썼어 이제 할로윈 맞아 근데 그 부대 나 진짜 좋아 뭐 했어? 연습생 때? 너 겨울 때 아리하나 브랜드에 우리 아리하나 브랜드에 선배님의 그리고 그거 했잖아 의자비 올라가서 막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했었어 이거 크리스마스 월평 준비했었어 빨리 크리스마스 월평 우리 그게 뭐지? $1 plus $1 plus $5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You make me feel special 아이템 너무 자연스러워 되게 잘하잖아요 아니면 필드패질 2 나 진짜 뭉클한 노래 뭉클해 그리고 우선 뮤기가 너무 애만났어 그런데 우리 미찌들이라 그런지 체리를 너무 듣고 싶어한다 와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아 놀랍니와이 요즘 많이 부르고 있어요 큐치 아니 저희가 오늘 이거 소울풀 버전으로 깜짝 놀라실 거에요? 소울풀 버전으로 저희가 그냥 해봤는데 너무 나 계속 오셨는데 많이 부르는데 아 처음 봅시다 아니 그건 유나가 잘해 빨리 유나 시켜줘 네 아 이제 큰일로 안 왔어요 아닌데요 맞아 노 나니 강제 이거 꺼야 될까요? 이 발음이 주말인가요? 곧 내 목 색깔이랑 똑같이 겨울한 거 나오지 마 모르겠지 나 이거 한창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니까 어째? 그니까 어째? 그니까 어째? 그니까 어째? 그니까 어째? 그니까 어째? 유나 깔이요 왜요? 유나 뭐 해야 돼 나는 이제 별로 가면 돼 미안해요 민지 다 해보는 게 그니까 어째? 안 해보는 게 아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게 아냐 안 해보는 게 아니야 유나보이 렛이 고 기다려줘 고백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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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갑자기 조용히 있었어? 고아웨이 안나 그럼 가자! 한국말 버전 있잖아요 저리가 안나, 저리가 유나 안나 유나 그래 안녕 러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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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합창들 해서 진짜 많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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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중학교 때 대회 나간거 있어요 나는 담임선생님 합창해드렸었어 캔디랑 촛불 하나 촛불 하나 이거 힘들 땐 내게 기대 고개만 흔들고 있어 고개만 흔들고 있어 언제든 그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촛불 하나가 되고 두개가 되고 짱낼까 이 부분 어머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몰라 그거 뮤비가 된거 아니야? 액션이래 나 근데 원곡말고 난 너무 놀랐어 난 꿈을 꾸중 숨을 떼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줘 I can fly 우리는 삐 수지선배님께서 수지선배님께서 그건 원이야 저는 겨울아이 그 노래를 항상 좋아했어요 겨울아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나는 국어에서 제가 겨울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일 축하 노래를 볼 때 저한테 겨울아이 불러줬어요 나를 생일 축하해요 너 있잖아 드림하이에서 메이비 노래 진짜 좋아했어 나는 그거 아이유 선배님 아 맞아 여기 딱 나왔어 드림하이 아이유 선배님 SOMDAY SOMBODY가 아니고 SOMBODY SOMBODY TO LOVE YOU 너 이거 모른다고? 응 어? 너는 좀 감정이 없어 너는 좀 느낌이 안 와 그냥 다른 애들 같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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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척 잘한 얘기도 내게나 매일 부르는 거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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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지금도 모르고 봤어도 못 본 책임 죽어도 못 찍으래 내일도 기다려 난 모르겠어 오늘 유나 왕과 방송이래 이제 유나 아는 노래 하자 그럼 유나 아는 노래 하자 나 없이 난 된다 난 노래 공부 뭐 있죠? 뭐 있었죠? 유나 그거 이승철 송신다 잘 하려고 나 유나 진짜 좋아해요 유나 페이보리스 유나 이별도 되게 좋아하잖아 유나 아 길고 공부 그 노래 진짜 멋있어 이별 어 이별 어 이별 오늘 노래 파티네 저희가 원래 좀 흥이 많아가지고 하나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면은 댓글 보내시면 저희가 보고 뭐 아는 노래면은 언제든 불러 사길 저리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렀던 뜨겁고 차갑던 그 전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후후 후후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아 아이시 트로트 버전 불러달래요 아이시? 이거 새로운 동전인데 근데 진짜 차라리 달라달라고 더 쉴 것 같아 아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소아 소아 노래를 이제 토크를 좀 해볼까? 오케이 노래 이제 그만 할게요 여러분 저희 이제 토크해요 유나 화이팅 이러고 왔어요 힘내고 있어요 여러분 유나 사라짐 유나 오늘 계속 노래 다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노래를 많이 안 폈는데 진짜 유나 세대차이다 근데 유나가 가요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 또 어릴 때 근데 나도 많이 몰라 저는 항상 나도 많이 몰라 그렇다고 막 옛날 옛날 나 연생 때 옛날 노래 추억 찾기 해서 막 춤추고 막 이러다가 169곡 했었어 와 근데 우리 한때 진짜 필버드나 근데 채령이 진짜 모르는 노래가 없어 맞아 채령이는 춤이 바로 나만 특히 걸그룹 선배님들 춤 장난 아니었지 유나 간질간질 근데 여러분 진짜 채령이는 그게 진리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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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찌 영상 있는데 나 있어 나 있어 나 너가 양갈래 머리 나는 둘이서 하고 있는 거 있어 유나랑 와 진짜 뮤지컬 한번 물어보는 줄 알았잖아 미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채령이도 정상이 아니라 아니 근데 채령이가 90년대 초반 노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쭉 다 알아요 지금 노래도 싹 다 알아요 진짜 2000년대 정말 좋은 노래 많아요 맞아 진짜 좋은 노래 갑자기 왜 멍 때리고 있어? 회상 중 진짜 좋은 노래 진짜 진짜 많은데 나중에 와보면 추천해줄게요 와보면 저희 형 댓글 네 이제 유나가 이쪽 뷰로 해줄게 내가 들게 유나 이리 와 너 안으로 들어가 계속 안 나왔어 이게 인사하면 되나? 오늘 약간 각도를 정말 이기적이게 진짜 언니 개인 방송할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뭐 해주면 될까 뒤에서? 리아예요 야구 고고 빨리 정말 볼륨 약간 낮춰서 야 이기적인 각도를 야 그렇게 했으니까 이기적인 각도로 지금 끝을 잡아야지 아 그런건가요? 제 머리는 잘렸고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막 그래 이제 리아 언니가 카메라 들었으니 맘에 와 내가 들으니까 급 끝내려 하네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저희만 즐거운 것 같긴 죄송해요 우리가 내일 얘기 더 많이 들어줄게요 내일 얘기 더 많이 들어줄게요 미찌의 얘기는 내일에 들어줄게요 더 들어줄게요 미찌 누가 나보고 파파라치 같대 아 뭐 파파라치 파파라치 아 이거 하면 안 돼? 네 어쨌든 저희 이제 1시간 뒤면 또 10시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새 나라의 미찌는 잠들 시간이야 제와 제와 달님도 잠에 들 시간 달님도 잠에 들 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하시고 그러면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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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명당 한 마디씩 하고 좋아요 그럼 지선이 부터 해요 나 니아 부터 해요 그거 뭐하고 있는 건데 어? 얼마나 많이 잡힌다 응 이거 진짜 느낌 좋아요 여기 찌르면 느낌 진짜 좋아요 어? 미찌 되게 캡쳐해 네 언니부터 인사해요 네 그러면 내 개인 그래 그렇게 해 빠르게 한 마디 어 어 어 어 어 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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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도 너무 고마워 미찌 너무 재밌었어요 V LIVE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미찌랑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재밌네요 잘 자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찌 안녕 유나 네 여러분 유나입니다 오늘은 저 끝에서 소위 방송으로 만나뵙지만 저도 메이크업하고 할텐데 내일은 내일은 더 많은 소통해요 잘 자요 잘 자요 우리 슈퍼 온 거야? 내일도 봐요 우리? 어 어 어 그걸 왜 확정을 딱 해 땅땅땅 해버렸어 그냥 그거를 하면은 다 마음대로 우리 미안 네 입술 딱 빠졌어 여러분 입을 좀 가리고 가는 순간 아 깨물어 내가 입술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확 깨물어 하얘졌어 여러분 노래 너무 많이 불렀어 끝내기 싫어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랐고 오늘도 새해 주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도 내일모래도 이번 주까지 다 아프지 않고 따뜻하게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진이입니다 어 정말 우리 벌써 30분 했어 30분 동안 저희 신나 있는 모습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 잘 자고 어 약간 저희 방송 보고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저희 곧 또 이제 쇼케이스 도니까 우리 해외 밑지들도 그때 다 만나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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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